비가 얼마인데? 36,750원 이거를 일일이 다 곱해보자고? 750원 야, 그럼 되겠다 일일이 다... 그럼 그러면 그 때를 맞춰 나는 7450부터 7550까지 맡을게 아니, 그러니 말고 한 번호 숫자 때를 한번 내가 이렇게 맡을 테니까 이 밑에를 좀 들어맞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몇 원이야? 7,325원 7,300원대를 맡아 7,400원 7,500원대 7,600원대 7,700원대 7,400원대 7,400원대 7,400원대부터 가는 거야? 어 5원으로 떨어지진 않겠지? 아니, 아니 그러면 누나 일이 커져요 50원 57이 57이 뭐야, 30원 50원 50원 50원씩 더해가면 되네 그럼 50원씩 더하면 되니까요 제가 갈게요 야, 쉽다 150 정답 200 37,000원 37,050원 37,100원 37,100원 37,150원 37,200원 37,250원 37,250원 37,300원 37,350원 37,400원 37,450원 37,450원 자, 7,400원대 끝났습니다 자, 500원대 갑니다 79,000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attacked 뭐 했어요? 뭐야? 뭐 하셨어요? 쪼ьем 봐! 잠깐만 왜 잃 us 설명해봐 75,03원 아아 7,530원 아아 7,530원 야, 힘을 합치니까.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이게. 경훈아, 네가 맞긴 맞았대. 7,350원이 내년 시급. 내년 시급. 8,350원이. 올해가 7,500. 7,530원. 야, 이게 이제 손발이 맞는다고 할까? 어, 진짜 뭔가 봐. 희열이 있다. 야, 이걸 팀으로 푸니까 또 다른 날. 아까 그 장점 좋았어. 400원대 맞고. 600원대 맞고 이거 좋았어. 이 정도면 어디 퀴즈 풀어나가도 하겠는데? 진짜. 좋아, 좋아, 좋아.